자 어쨌든 7.5미터에 도전하고 있는 우린데요 5미터에서 27.5점을 받았고. 제가 팍 날라서 팔을 딱 벌렸다가 옆으로 딱 붙여서 하는 모습을 진짜 보기 때문입니다. 5점 때를 예상을 하고. 과연 7.5미터에 올라가서는 몇 점을 받게 될지. 심사위원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가 또 우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상외로 오늘 너무 잘 뛰었거든요. 유희는 7.5미터에 뛴 경험이 있었고 지금 정식 시합에서 7.5미터를 뛰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5미터밖에 뛰지 않았던 말이죠. 그런데 지금 7.5미터에 처음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양이 말이죠 지금 긴장을 했어요. 아까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는데 지금 심호흡이 가빠졌고요. 몸을 많이 풀기 시작합니다. 자 레인보우 멤버들이 지금 10미터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재경씨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멤버들 하나 둘 셋 넷 아싸 레인보우 아 레인보우 아 레인보우 레인보우 화이팅! 고우리 화이팅! 일단 바로 주저앉아 자 고우리 얌 도전 헤미 오 나는 못 봐 이러면... 저거 어떻게 뛰어요? 조심! 도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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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왜 이렇게 뛰어 이거! 아니 선수들만 나왔나요? 엄청난다. 와 좀 하세요. 자세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아까 1차 시기와 마찬가지로 자세가 너무 예뻤고 자세가 예뻤고 일단 발끝을 보시면 다른 선수들하고는 하견이 다른 발끝이 너무 예쁘죠 발끝이 예쁘다 점수가 이제 나오겠습니다. 우리의 점수 기대됩니다 점수 공개 해주세요 제발 9.5 9.5 9 9 9 28점 28점 27점 8 9 9 9 9 9 10 9 10 10 11 제가 정말 유희 씨 아니었으면 저 못 뛰었을 거예요. 확실히 정말 좋은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정말 정말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고울이 형이 지금 손들어 다니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소.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니가 나온다 더 좋은 정신을 따다니. 파이팅! 자 7점 5부터. 파이팅! 야 우영 씨 해라 우영 씨. 파이팅! 무두고 무두고. 야 가까이 봐라 가까이. 몸 싹 치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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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프로그램! 에이 선수. 아이돌 팀의.